먼저 지난주에 잘못 전달된 것이 있어서 하나 정정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의하면서 8장은 들어가는 것이고 9장은 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가 적어오기를 잘못 적어왔습니다. 7장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8장이 방주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정정을 합니다. 지난주에 잘못 전달된 8장은 들어가는 것이요. 9장은 나오는 것이다 를 7장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8장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정을 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1장에서 9장까지 창세기 요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0장에서 12장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노아 아들들의 족보와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지는 내용들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장을 구분하면 1절에서 20절은 야벳, 함, 가나안의 족보가 나오고요. 21절에서 32절은 샘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은 야벳과 함과 가나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21절에서 32절까지는 샘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내용을 조금 고찰해 보면 10장의 핵심은 32절 말씀이에요. 3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더라? 나뉘었더라. 홍수 이후에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고 10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집하의 족장이었듯이 오늘날 이 지구상에 그하는 많은 족속들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샘,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이루어진 족속들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배경, 나뉘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음 장에 배우게 될 11장에서 나오는 바벨탑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나뉘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의 자손이겠습니까? 바벨탑 자손의 주동자는 누구의 자손? 함의 자손이죠. 기억하세요.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누구였다고요? 함의 자손이다. 10장 10절을 보세요.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8절에 나오는 함의 자손 니무롯입니다. 니무롯 그의 나라는 8절에 나오는 니무롯이 그의 나라는 라고 하는 인물로 우리가 지목할 수가 있습니다. 신할단이 바벨과 에렉과 압각과 갈래에서 시작되었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 니무롯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면 10장에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를 말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보면 그게 몇 절이냐면 25절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이 누구의 시대에 있었는가? 어느 인물의 시대에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요. 25절 말씀인데요. 중요하죠. 한번 다 같이 손을 읽어볼까요?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말씀을 보면 누구의 때의 세상이 나뉘어졌다 했습니까? 벨렉.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 벨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불리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불리. 이때 벨렉의 때에 불리라는 뜻을 가진 벨렉이라는 인물의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와 딴의 백성들이 나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장세기 10장 10절에 처음 언급된 지명이 바벨이에요. 이 바벨이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르되 무너져도다 무너져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뭐하는 곳이다?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뭐하는 곳이다?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벨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모이는 곳이다. 누가 모이는 곳이냐?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바벨은 모이는 곳이다. 누가 모이는 곳이냐?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다 보면 이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 이곳에 모인 더러운 영들은 전부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사냥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건 다시 창세계 10장 9절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계 10장 9절을 돌아가면 10장 9절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니무롯이요. 니무롯. 이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대적자라는 거예요. 대적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의 나라는 할 때 니무롯을 지칭한다고 말했죠. 이 대적자에 의해서 바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함의 자손들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니무롯은 그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니무롯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삼단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그럴 수 있고요. 오늘날 복음과 조회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다 니무롯과 같은 자들이다. 이것을 본다면 여러분 주위에도 니무롯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니무롯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냐면 우상으로 역사하고요. 이런 니무롯은 현대에서는 불신앙으로 역사하고요. 이런 니무롯은 여전히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누구도 살고 있느냐? 여러분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바벨타 사건에 동조하는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경계선이 뭐해요? 어디까지가 동조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남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타협하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내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인지, 이걸로 참 차선은 쉽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이 경계선을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껴있어야 되고 제가 말하는 성교 읽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는 그 구별선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아무리 대적자들이 설쳐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주위의 대적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보고만 해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그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뱀의 후손이 설쳐도 아무리 뱀의 후손이 우리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 오직 복음으로 무상되어져야 되죠. 로마서 16장 2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 성경을 우리가 빨리빨리 찾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보면 큰 소리로 한번 확신 가운데 합독합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십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바벨 문명 세속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에는 바벨이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대적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뭡니까? 그곳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입하면 많은 혜택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면 많은 지지자들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곳에 물든 성도가 되면 안 된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배우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은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11장의 주 내용이고요. 후반부에 가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1장을 구분하면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사건이고요. 10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샘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다? 샘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10절에서 26절까지 그런 말씀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어떻게 이어서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27절에서 32절은 대라의 족보가 재진술되면서 갈대와 우리를 떠나 하란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27절에서 3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1절에서 9절은 바벨탑 사건. 10절에 26절은 샘의 후손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27절에서 32절은 대라의 족보가 재진술되면서 갈대와 우리를 떠나 하란으로 이동했음을 알려주는 내용들이 그렇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의 내용을 한 번 관찰해 보면요. 이 바벨탑은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바벨탑 할 때 니무로 이야기했죠. 니무로 이름이 뜨서 뭐라고요? 대적자라고 했죠. 그러므로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도전이 바로 바벨탑이다. 우리가 1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절과 4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역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자 성업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탑을 쌓아서 목적이 무엇이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3절과 4절을 보면서 세 가지의 관심을 가지는데 첫 번째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항상 사역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선두에 서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딱 잡히면 인간은 끝없이 조만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지면에 허터짐을 면하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노아의 후손들을 보호해 줄 것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잘 받으면 되는데 스스로 스스로 헛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헛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헛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뭔가 열심히 행동하여 결정하여 옮긴 것이 오히려 헛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을 때는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열심히 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바벨탑을 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탑 샀는 것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것을 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과 7절 이런 말씀으로 놓으죠. 이 무리가 한 족속이 되고 언어가 하나가 되니까 못하는 짓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들이 못하는 짓이 없구나. 말이 통하니까 별것 다 하는구나.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서로서로 말하지만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안 되도록 만들었고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죠. 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겠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나가버린 거죠. 이게 1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1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오는 족보가 세매 족보입니다. 아까 말한 세매 족보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대라고 나오고 대라의 세 아들이 나오죠. 대라의 세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나홀 하랑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자주 나오는 이름이고 이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름입니다. 대라의 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나홀 하랑 이 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잘못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아브라함 나홀 하랑은 대라의 세 아들이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11장을 본다면 11장에서 중요해 볼 것은 우리는 대부분 바벨탑 사건이라고 11장은 자꾸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맞다. 바벨탑 사건 맞다.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가 창세기를 구분할 때 11장 바벨탑 사건 12장 아브라함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편리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번에는 다르게 봐줬어요. 우리가 이 11장을 볼 때 무엇을 눈여겨봐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11장 마지막에 놓은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어떤 자손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12장에서부터 기억할 것이 아니라 11장에서부터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구나 바벨탑 사건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인물을 12장에서부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아니라 11장에서부터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언약을 이루어나가시는 분이잖아요.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무너진 성에 불과한 것이지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은 아니었거든요. 그 언약을 이루어나가는 방법은 누구냐?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기 위해서 샘의 후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 여기서 잠시 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아담, 우리가 여인의 후손 말할 때 이제 아담을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담, 그 다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셋. 셋은 반대로 기억해야 돼요. 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노아. 또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했죠? 샘.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 다시 말합니다. 아담, 셋, 노아, 샘, 아브라함. 여기가 여인의 후손의 개통이다. 아담, 셋, 노아, 샘, 아브라함. 그러다 하면 1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결국은 어디에서 놓은 사람들, 후손들이 만들어낸 사건인가요? 방주에서 놓은 사람들.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의 바벨탑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권력이 아니라 성경과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건일 수 있다. 또 조건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방향들이 바벨탑일 수도 있다. 이 시대의 바벨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벨탑은 무엇이냐?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바벨탑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바벨탑이 되어서 정말로 어렵도록 만들어버리는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는 그리고 복음 모르고 성경 모르는 목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목사가 바벨탑의 주동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중개자다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내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저 같은 교회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무례함을 어리석음을 영적무지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 읽으세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에게 붙이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와 직접 소통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복음도 모르면서 자꾸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이런 말을 저는 대했어요.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반대로. 아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라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에 은혜 받느냐 하면 복음도 모르면서 성경 읽으면 뭐하느냐 하면 은혜 받아버렸어요. 이게 각인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성경의 가치를, 성경의 절대성을, 성경의 유혈성을 완전히 짓밟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 모르는 성경을 또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경도 모르면서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그럼 당신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몇 번이나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도 그렇단 말입니다. 막 성경만 읽으면 되나? 이렇게 너무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말 아니에요. 성경만 읽으면 되나? 다시 말하죠. 그럼 성경 안 읽어서, 성경 읽어서 안 되면 그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서 안 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성경의 가치와 절대성을 훼손하지 마세요. 여기는 이걸 무시한다면 진짜 이건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흥분할 수밖에 없고 과하게 제가 표현하는 언어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절대로 바벨탑을 샀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2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장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12장을 구분하면 1절에서 9절은 요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런데 10절에서 20절을 보면 갔는데 뭐가 들었어요? 기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12장을 제가 내용을 관찰하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부른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야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개성시켜 나가도록 시작하신 말씀이 장세기 12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들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한 사람이 나오도록 그 시작점이 어디냐? 너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장세기 12장을 더욱더 강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보고마 시작점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의 보고마의 시작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에서 한 사람이 나오도록 누가 이 일을 진행하시느냐라고 할 때 2절과 3절을 보세요.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내가 너로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중반절을 보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했어요. 또 그 뒤에 말씀하셨으면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땅도 주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게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정도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복도 주겠다. 단, 뭐하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거만 하면 돼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대답이 안 나오면 빨리 대답이 나와야 돼요. 왜 자꾸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 언약이 성취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 잘 몰라도, 여러분은 잘 몰라도 내가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시간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걸 깨닫는 날에 옵니다. 시간 지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저는 지금까지 목표하면서, 또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게 하시려고 이런 길을 걸어오게 하셨구나. 이런 것도 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7절과 8절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그래서 재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재단을 샀죠. 믿어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이 믿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믿으면 믿음의 생각을 하지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고 재단을 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금방 형통하고 금방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땅에 딱 도착해보니까 기근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었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고 큰 기적까지는 내가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데 좀 섭섭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없었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많아요. 적어도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좀 주셔야 되는데 해도 특별한 거 없고 오히려 안 할 때가 더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이렇게 되니까 헷갈려요.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좋은 일이 안 생기고 오히려 안 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누구의 역사인가? 헷갈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저 생각은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렸을 때 그 땅만 가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조금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반대가 나온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정하고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불신을 하면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실수를 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내까지 누리라고 속이면서 빼앗길 뻔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이 실패냐? 우리는 지금까지 실패라고 보았잖아요. 그것을 이상한 여자도 한번 데려오게 되고 실패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지시할 땅에 갔지만 얼음을 다 냈지. 네가 애굽으로 내려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지십니까?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히 데리고 오도록 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아브라함이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아브라함이 제공받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구원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마저도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장됩니다. 주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12장. 이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어쨌든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도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제가 로고서라고 내가 여러분을 말해야죠. 로고서. 로고서는 기록된 말씀, 어레마는 내가 붙잡은 말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약간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할 때는 설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성경 그 자체를 나는 로고서 그 자체를 말씀이라고 말하지 목사의 설교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오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무한테도 내가 말 못하지만 목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똑 질문을 보냈어요. 강단에서 증거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까?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제가 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내 성격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목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는 성격을 풀어주는 설교입니다. 가장 안전한 설교가 무엇이냐? 성격을 풀어주는 설교가 가장 안전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강단 메시지를 들으라, 강단 메시지에 집중해라, 강단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분한테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목사의 잘못된 동기가 숨어있다. 그분한테 내가 대답한 말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목사의 잘못된 동기가 숨어있다. 목사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럼 강단 메시지 안 들어도 되나 이렇게 놓으면 진짜 곤란하죠. 그러면 내가 골라서 들으면 되겠구나.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것도 곤란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안 했으면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 선수들이 너무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맹종하는 것이 순종인 줄 알아요. 여러분 맹종과 순종은 달라요. 말씀 따라가면 형통한 것만 아니다.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갔지만 기건이 있었잖아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다 성공하느냐? 아니다. 어려움도 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사람으로 보험의 사람으로 흔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것을 막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교획을 막는 자는 제한이 임한다. 바로의 집에 제한이 내렸죠. 바로가 깨닫고 빨리 해지를 해서 다행이었죠.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은약의 사람이면 믿음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장, 11장, 12장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영적인 근육을 튼튼히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0장, 11장, 12장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영적인 근육을 튼튼히 만들어 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